안녕하세요 K-POP 스튜디오입니다. 방탄소년단 뷔가 함께 산책하고 싶은 남자 아이돌 1위에 등극하며 팬들의 큰 허웅을 얻었습니다. 아이돌 인기 랭킹 커뮤니티 최혜돌에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된 함께 산책하고픈 남돌은 설문에서 뷔가 총 4만 1,943표 중 1만 9,286표를 획득 1위를 기록했습니다. 꽃과 자연을 사랑하고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뷔는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뷔는 만태라는 작가 명으로 다양한 풍경사진을 직접 찍어 팬들과 공유하며 자주 소통합니다. 지난 9일에도 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뷔가 산책 중에 발견한 듯한 꾸밈없고 순수한 들꽃 사진들을 게재하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독보적이고 화려한 무대 매너와 조각같이 잘생긴 외모의 비는 다정다감하고 유쾌한 성격의 반전 매력으로 가족과 멤버들을 살뜰히 챙기는 것은 물론 팬들 사이에서도 오락부장이라고 불릴 만큼 주변 사람들을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기로 유명합니다. 이렇듯 유쾌한 비와 함께 길을 가면 마라톤 코스도 단숨에 완주할 에너지를 얻을 최고의 길동무가 되어줄 것이라는 팬들의 기대가 투표로도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지옥길도 태영이와 함께라면 천국 산책길 우리 태영이 신나게 사진 찍고 다닐 것 같아 태영이가 찍은 풍경사진들 전시회 존버합니다. 자연과 동물을 좋아하는 우리 태영이 정말 순수해 등의 즐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비는 지난 최애돌 투표인 함께 반려견 산책시키고 싶은 남자 아이돌 숲에서 함께 힐링하고픈 남돌은 가을 바람 맞으며 함께 산책하고 싶은 남돌은 등 산책과 관련된 투표에서도 1위를 한 바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비가 콘서트 비하인드 영상에서 천상계 비주얼로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7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서울 비하인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3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2019년 BTS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더 파이널 이후 2년 5개월 만에 한국에서 대면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비는 공연 이틀 전 리허설 현장에 사진을 공유하며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여러분 날씨 많이 추워요. 패딩 입고 오세요. 장갑도 끼고 오세요. 핫팩 준비하세요. 음 그냥 따뜻해 보이는 건 다 하세요. 라는 글을 게재해 팬들을 감탄케 한 바 있습니다. 영상은 연습실에서 리허설을 하는 모습부터 아미들 앞에서 사운드 체크를 하는 모습, 실제로 공연하는 모습, 공연 후 배기실에서의 모습 등 다채로운 장면들이 담겨쓰 비입니다. 비는 추운 날씨임에도 힘든 기색 없이 객석까지 뛰어다니며 실제 멤버들의 마이크 사운드를 확인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영상 속 비는 연습 후 퇴근길에 눈을 마주치는 듯한 느낌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봐요. 라고 다정하게 인사를 전해 전 세계 팬들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팬들을 직접 만나기 전 떨림을 뒤로 하고 비는 아 재밌겠다. 라고 웃어 보이며 무대 천재의 귀환을 예고했습니다. 보면 당시 비는 환상적인 비주얼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전 세계 팬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실제 공연 전 사운드 체크 때부터 화제성을 몰고 다닌 비는 콘서트 이후 구글 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셀럽 1위에 오르며 뜨거운 인기와 빛나는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에필로그 영포에버가 울려퍼지며 함성 대신 클래퍼로 응원하는 아미타임을 대기실 안에서 듣고 감동한 비는 언제 준비했대? 언제 준비했지? 라며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갑자기 쏟아지는 비의 우중 콘서트를 하게 됐고 추운 날씨에 힘들어할 팬들을 위해 더욱 신나게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특히 비는 박수와 함께 대한민국 을 연호의 멤버들과 팬들에게 웃음을 안겼고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사랑해요. 라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비는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제가 여러분을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보겠습니다. 아 사랑해요. 라며 소줍게 고백해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